얼굴이 왜그래? 이건 뭐예요? 예? 수요미인가요? 이건 뭐예요? 뭐하세요? 핸드폰이요 그거는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네 오 이쁘다 지금 이뻐요 응 뭐예요 오늘? 오늘 재밌는 거 그래요? 어제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뭐야 진짜 내 얼굴 나와 진짜? 진짜 내 얼굴 나와 뭐라고 뭐라고? 세훈이 보고싶으면 천절이 인사로 가고 천절이 보고싶으면 세훈이 인사로 가는데 맞는 말이네요 천절이 선글라스 이쁘다 왜 껴줬어? 선글라스 어디에 썼어? 많이 샀구나 여러 개 샀네 하나씩 더 사면 뿅 할게요 왜? 왜 이러는 거야? 라이브야 뭐예요? 왜요? 화장은요? 왜요? 이거 이거 찍어 네? 형 오늘은 방으로 했지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수험인가요? 네? 수험인가요? 이거 뭐예요? 뭐하세요? 핸드폰이요 형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네 와 예쁘다 지금 예뻐요? 응 뭐예요 오늘? 오늘 재밌는 거 그래요?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세훈이 보고싶으면 천열이 인사로 들어가고 뭐야 진짜 내 얼굴 나와 진짜? 내 얼굴 나와 뭐라고? 세훈이 보고싶으면 천열이 인사로 가고 천열이 보고싶으면 세훈이 인사로 가라는데 맞는 말이냐 아 지금 어 선글라스 이쁘다 왜 껴줬어? 어 진짜 어디 샀어? 응? 우와 많이 샀구나 선글라스 여러 개 샀네 응 하나 둘 셋 하면 뿅 할게요 하나 둘 셋 뿅